블렘 트위터 오게 됐는데요 항상 어필이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필 달인이신지 안 힘드신가봐요 저는 지식입니다 제 파트너 아 힘듭니다 식ec은 그대로인데 자신감만 올라갔는데 다 얼마들었다구요 다 오면 дор었습니다 mont Raek 놀라운 뒤로 SN TO 제가 isis 였습니다 였어요 그 기존 내가 끌고 골라줘 정상 아주 좋습니다. 덮개지가 보이고요 이런데를 자전거로 올라간 거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쟤는 좋아? 네 다시 올라올 생각이 막막해지네요 다음 일이 나왔는데 없으면 죄송해요 벌써 오셨어요? 네 이 회전 의정부살고요 명칭은 없어요 다섯사람에서 간단하게 타고 반갑습니다 별넴TV 많이 봅니다 백션을 크게 해 백션을 자 갈까요? 백션을 크게 해 어 왜 이래 오우 소리소리야 오우 소리소리야 자 앞으로도 있겠다 살살 다 살살 야 이거 굴러면 큰일난다 이거 조심해라 야야야 어억 참 아 못찾았어 와 대박이다 아 철리 이야 흐어 옵 너무 많아 아 오호호호 아 쪼개 아 환기 박진건 너무 튼다 브레이크 나갔어 거리도 파였어 브레이크 나갔어 이거 완전히 나은 것 같은데 잠깐만요 여기서 한번 보고 갈게요 야 스톱 스톱 아니 여기 신가를 타야되는데 그냥 이렇게 가버렸어 친구 소개해주세요 네 친구 친구 일단 이 친구는요 성인이랑 저랑 같이 가려면 잘 타고 아주 착하고 좋은 편입니다 문유진군 반갑습니다 이 친구는 이름이 어떻게 돼요? 저 국태민이요 반갑습니다 아저씨 이거 브레이크가 다 달아갖고 먼저 간다 네 다음에 또 보자 어 아 이 남자 Muni 네 우리 우리 아 이거요? 린드 한번 타보고 집에 가보겠습니다 벽으로 다닙니다 어떻게 타는거죠? 신기하네 다시 생각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